Hello everybody. This is 취은꽝.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저하고요. 오늘부터 test 1, part 1 and 2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you will hear a conversation 대화를 들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between two people. first you will hear question 27 through 33. 27번부터 33번까지의 전체 내용이고요. then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그리고 나서 문제 듣고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문제를 들으면서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듣자마자 빠르게 메모라는 훈련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을 들려줄 때 정답의 근거를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Ready? part 1. You will hear the conversation.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Now listen to the questions. number 27. Why did Jennifer go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자 Why Jennifer 그리고 Go to natural history? Museum of natural history?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Jennifer라고 쓰시고요. J라고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J 쓰시고 왜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석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면 좋은 건데요. 문제의 본질을 빨리 잡아내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왜 Jennifer,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만 잡으셔도 충분히 나중에 보실 때 이해를 하시겠죠. 그쵸? 네.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8. How did scientists first learn about the coelacanth? 자, first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first, scientists got learn about coelacanth?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coelacanth? 라는 것도 딱 들었을 때 바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뭐 C 라고만 표시를 하셔도 될 거고요. 최초로 과학자들이 coelacanth? 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제 알게 된 그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영어가 편해요. 그럼 how 라고 하셔도 되고요. So how scientists first learn about coelacanth? 라는 것을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초로 과학자가 알게 된 것은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다음 문제 들어보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did the fisherman do with the coelacanth? He caught in 1938.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에 발견을 하게 된 coelacanth. 이걸 가지고 What did the fisherman do? 무엇을 했느냐? 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938이라는 연도를 잡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부인 거죠. 어부가 이 녀석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Who confirmed that the specimen captured in Africa was a coelacanth?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Sillycanth가 정말 그 녀석에 맞습니다. 라고 confirmed 확인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누가 그리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확인 뭐라고? Sillycanth라고 누가 확인을 해주느냐라는 부분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물고기의 특징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특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S의 특징이 아닌 것을 나는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다음 것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과학자가 차라리 연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Charles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Charles는 과학자들이 연구하게끔 하는 게 낫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추론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미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간단하게 나말의 방식으로 역시 그와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자 제니퍼는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내용 후에 무엇을 할 겁니까?는 항상 내용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를 끝내게 되었을까를 잡아내는 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집중을 해주시면 됐던 거고요. 난이도로 치게 되면은 가장 낮은 난이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봤고요. 본론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정답의 근거의 위치를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정답이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지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들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went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to learn more about to learn more about 라는 표현을 써준 거죠. 물론 이 녀석이 where fish야 라고는 우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디로?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잡아냈던 키워드가 등장했고요. 그 이유는 to learn 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자 보기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to conduct, to read, to learn, to meet up 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to read, to learn 중에서 정답은 당연히 c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쵸? 네. 이 부분을 듣고 여러분은 정답 c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What's so interesting about that fish? Well, you see, scientists believe that, just like the dinosaurs, coelacanths had been extinct for millions of years.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 얘가 rare fish이구나. 그래서 rare 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구나라는 건 우리가 공감을 한 거죠. However, living specimens have been discovered. coelacanths have been around for that long? Interesting. But how did scientists find out about them in the first place? 자 이게 마침 우리가 풀어야 되는 28번하고 딱 오버랩이 되어 문제에서 이루기 물었습니다. How did scientists first learn about the silicon?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얼즈가 오히려 제니퍼에게 질문을 딱 던지게 돼요. How did the scientists find out about them in the first place?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 제니퍼가 주는 정답이 우리가 보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답안제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초집중해 주는 거예요. 들어봅니다. 네, 바로 얘기를 해줬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through fossils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화석을 통해서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요. through the discovery of their fossils 그리고 through the use of undersea studies by hearing about them from fishermen by catching them accidentally in the wild 라고 했는데 정답은 당연히 우리가 방금 봤던 through fossils에서 discovery of their fossils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번까지 한번 잡아 냈고요. 마지막 뒷내용도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역사가 오래된 녀석인데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harles가 흥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전에 또 본 적이 있다라고 하기는 해요. 목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겠죠. 그쵸? 네, 1938년도에 이것의 첫 종이 이제 encountered by scientists, 과학자들에 의해서 접해진 것은 1938년도에 최초로 어부에 의해서 잡히게 된 것이다 라는 정보를 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를 봤습니다만 29번에서 What did the fisherman do with the silicon that he caught in 1938?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938년도라는 이 프레이즈가 key 포인트로 잡혔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원했던 key phrase를 딱 줬습니다. 그쵸? By a South African fisherman in 1938.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정보를 더 주겠죠. 계속 들어봅니다. Really? How did they learn about the catch? 네, 그들이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다라는 거니? 라고 이제 묻게 된 거죠. How did they learn about the catch? 그럼 농부들이 잡았... 아니, 농부들이 아니죠. 어부들이 잡았는데 잡았다는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됐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잡혔어. 그러면 잡아서 그들이 encountered를 하게 된 건데 새롭고 이상한 녀석이 잡혔다는 걸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라고 이제 Charles가 흥미를 보이게 된 거죠. 계속 들어봐요. Apparently, the coelacanth wasn't so common after all. 네, 그렇게 흔한 녀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The fisherman who caught the fish thought it looked so strange that he turned it over to experts for study. 그렇죠. 자, 뭐래요? The fisherman who caught the fish thought it looked so strange.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이제 어부들이 생각을 했고 That he turned it. 그래서 그는 그것을 turned it over to experts. 전문가들에게 건네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육안으로만 봐도 되게 이상한 녀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What did the fisherman do with the silicon he called in 1938? 잡은 녀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B He allowed experts to study it.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하게끔 turned it over.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에서는 He allowed experts to study it. 연구를 하게 했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9번에 대한 내용은 해결을 하게 된 거죠.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30번에서는 누가 confirmed 확인을 해줬는가가 30번의 문제였던 거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museum curator examined the captured fish, made sketches of it, and sent them to a fish expert who later confirmed that it was a silicaanth. 자, 어떻게 했대요. A museum curator examined the captured fish, 잡힌 물고기를 examined, 분석을 하고 Made sketches of it,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고 And sent them to, 자, 보냈다라고 합니다. A fish expert, 물고기를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보냈다라고 하죠. Who later confirmed that, 우리가 원했던 confirm 이라는 동사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자, 그 사람은 확인을 해준 거죠. That it was a silicaanth. 그것이 silicaanth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0번에서는요. 누가 확인을 해줬느냐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an expert on fish가 되겠죠. 자, 우리가 들었던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a fish expert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보기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시를 했었냐면 an expert on fish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어쨌든 같은 표현인 거죠. 그쵸? expert만 잡아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31번에 보도록 할 텐데요. 31번에서는 based on the exchange, what is not a characteristic of the fish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고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는 특징으로 하나하나씩 열고가 되겠죠.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하나를 우리는 잡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That must have been a very exciting scientific discovery. You're right. In fact, the discovery caused such a worldwide sensation that it was regarded as the biological find of the century. 네, 그 당시에 이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 세계에 있어서 놀랄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발견인데 세계의 생물학적인 발견이라는 double quotation 명칭이 붙여질 정도로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이벤트였던 겁니다. Since then, other live specimens have been discovered in other parts of the African coast and even in the waters of Indonesia.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Other live specimens, 다른 살아있는 것들도 have been discovered,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In other parts of African coast, 아프리카의 해변가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And even in the waters of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이 되었다. 바다에서도 발견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보기 31번에 see하고 overlap이 되어지는데요. It can also be found in Asia.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발견된 게 맞아요. 자, 언급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사는 녀석이구나. 물고기의 특징이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see 부분을 여러분이 제외를 시키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계속 들어봅니다. Did it submersible? 이런 녀석이 등장하게 돼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다 돌아다니는 vehicle,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이 물속에서 다닐 수 있는 녀석을 the submersible, submersed라는 것은 결국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닫아서 double quotation, submersible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녀석 계속 한번 들어보죠. 네, 1987년도에 야생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독특한 이 물고기만의 복잡한 fin movements, fin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actually do hat stands while fitting. 먹이를 먹으면서 do hat stands, 머리로 이렇게 서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a하고 겹치게 되는데, it can stand on its head, 머리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while fitting, 먹이를 먹는 동안의 그런 동작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fin의 움직임으로 가능했던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흔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submersible이 녹화를 하게 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의 c, 그리고 31번의 a까지 우리는 언급이 됐구나라고 하며 없앨 수가 있어요. 자, 뭐래요? do hat stands while fitting. 그런데 보기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었냐면, it can stand on its head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쵸?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2미터에 100킬로그램 정도인 거니까 어마무지하게 큰 거예요. 웬만한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큰, 큰 무게에다가 큰 길이인 거죠. 자, 머릿속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자, 왜 submersible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매우 깊은 물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따금씩 얼마나 깊이 있게까지 얘네들이 들어가냐면, 700m below the surface라고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보기 B 부분은 보기에서는 it is difficult to study 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워낙에 깊이 깨는 녀석인지라 인간이 가서 확인하기는 힘든 거고, submersible이라는 vehicle, underwater vehicle을 활용을 해서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연구하는 것 자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특징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누가 되는 거죠? deep, it lives in shallow waters. 근데 여기에서 이미 deep water에 산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보기 뒤를 보고, 어? 얘는 완전히 방금 언급했던 B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네? 라고 잡아내시고, 바로 보기 뒤를 정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32번 같은 경우는요. Based on the exchange, what is not a characteristic of the fish?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한 거고, 32번 같은 경우는 Charles가 It's best that the fish are studied by a scientist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학자가 연구하는 게 차라리 낫겠구만, 이라는 표현을 Charles가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데는 어떠한 취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지금 물어보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잡아내 보도록 하죠. Ready? 갑니다. No wonder they're so rare. It's a very interesting fish indeed. But what I'm most curious about, though, is whether coelacanths are any good to eat.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Well, yes. That is, only if you want to get a first-rate stomach ache. 자, first-rate stomach ache 라는 것은 1등급으로 아픈 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엄청나게 아프고 싶다면, 이제 stomach ache 이라는 것은 이제 위통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네가 아프고 싶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The flesh of the coelacanth is extremely high in oil and other compounds that make it hard to digest. 네, 일단은 기름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성분들도 있는데 소화하기 힘들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우리가 먹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추론하라고 32번의 첫 번째 근거를 줬고,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Oh, I see. I guess I'll just have to settle with tuna and salmon, Jennifer. Apparently, the coelacanth is best left to be studied by scientists rather than served on a seafood platter. 자, 그렇죠. 음식으로 제공이 되기보다는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겠군,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없구나, 없는 거구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시 30번의 보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Charles는 Because they're not good to eat.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정답은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Because they're related to dinosaurs. 공룡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ir flash contains a rare oil. 그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Because they're about to be extinct. 이것은 언급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A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던 거죠. Jennifer의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의 동작으로 취할 법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었으니까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시죠. That's true, Charles. Well, I have to go home now. I suddenly have a craving for a tuna sandwich.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tuna sandwich가 먹고 싶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tuna sandwich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나마 likely, 가능한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옵션은 4개였던 거죠. 자, 뭘까요? Have a fish sandwich. 자, 그러니까 tuna sandwich를 먹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지 않을까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파트 1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는데요. 문제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가가 관건이었고. 그 다음에 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내셨는가가 두 번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자, 파트 2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오케이, 자, 파트 2 갑니다. 자, what is Jimmy Strand promoting in the talk?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Jimmy Strand 잡아내시고요. 뭐 Jimmy Strand라고 다 쓸 시간이 없으면 JS만 잡아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promoting in the talk. 이야기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봤죠. 홍보, 무엇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무엇을 홍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계속 들어봅니다. 자, 사이버 컨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의 미션인 거예요. 제가 뭐 하는 날까를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돼요. 아마 문제를 쓰시면서도 빠르게 이부터 뒤까지 한번 살펴보셨을 거예요. 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turistic living rooms appliances, high definition television,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이버 컨이 뭐에 관한 건지? 자, 사이버 컨 뭐니? 사이버 컨 정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준 키 단어는 power alternative incorporated, 즉 회사 이름을 여러분에게 날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회사가 how does to reduce power consumptio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력을, 전력의 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잡아낼 수 있겠어요? 자, 그게 결국 이 36번의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했는지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죠. Walk assist robot인 거예요. 얘를 잡아내셔야 돼요. Walk assist robot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인 거예요. 자, 그럼 Walk assist robot, 누가 혜택 받지? 자,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듣자마자 빠르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Number 38. Which does not describe the smartphone from Quanta Telecoms? Which does not describe the smartphone from Quanta Telecoms?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한 것이 설명하지 않는가? Quanta Telecom에서 출시가 되어진 스마트폰을 어떤 것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렇게 물었으니까 설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간단하게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설명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What can most likely be sad? What can most likely be sad? 라는 것은 출원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가 되어질 것인가? 한번 출원해 보시겠습니까? 근거들을 날릴 텐데 About the companies joining the exposition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즉, 회사들에 있어서의 공통 부모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마지막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물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정답 하나하나 잡아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Ready?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What is Jimmy Strand promoting in the talk? 였거든요. 자, 그런데 I would like to talk about an upcoming technology exposition.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technology 기술의 expos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게 바로 the San Francisco Tech Expo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이 사람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the San Francisco Tech Expo 이걸 이 사람이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셔서 뭐예요? A부터 D까지 쓱 하고 봤을 때 어떠한 명사와 눈에 확 하고 꽂혀야 되죠? Exposition 이게 눈에 확 하고 꽂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정답은 B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San Francisco Tech Expo The event will be held at the San Francisco Convention Center on October 20th to 23rd from 9am to 5pm. 네, 이제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 열리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개최하는, 오픈하는 시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건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날렸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물건들을 전시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최근의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The expo will feature technology pavilions, each of which will be sponsored by a participating company. The pavilions will feature a product or concept that will give you a glimpse of future high technology.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무엇에 관한 거였냐면 Based on the talk, 그 이야기에 따르면 What does Cybercon specialize in?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Cybercon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Cybercon의 전문 영역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제 무엇을 기반으로 한 회사인지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Cybercon pavilion to be sponsored by the American IT company, Cybercon will show you a future where individuals and establishments can enjoy fast and powerful internet connection.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ybercon 같은 경우는 will show you a future,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Where individuals and establishments, 개개인들과 그 다음에 회사들이 can enjoy fast and powerful internet connec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빠른 그리고 강력한 그러면 결국 인터넷망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인터넷 커넥션을 보여주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은 인터넷 통신망 회사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에서 4개의 다른 회사들을 주고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게 정답일 거고 Interpersonal Relationship은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Futuristic Living Room Appliance 같은 경우는 미래에 쓸 Living Room, 거실에서만 사용하게 될 가전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High Definition Television은 HDTV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죠. 아, 정답은 Internet Communication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요하는 게 인터넷 커넥션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정답을 선택하셨을 거고요. 자, 이제 36번에서는 How does power alternative incorporated propose to reduce power consumption 어떻게 해서 power consumption 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이 특정 회사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ll-new wireless broadband technology You will be able to talk to your family, friends and business associates via high definition screens set up right in your living room. Another sure attraction at the expo will be the power alternatives pavilion. 네, power alternative pavilion이라고 했죠. Power pavilion incorporated 이게 우리가 찾고 있었던 키포인트였는데 드디어 정전합니다. Power alternatives incorporated will demonstrate how homes and offices can cut down on power bills by setting up their own energy source. 자, 아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To reduce power consumption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들은 내용에 따르면 cut down on power bills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케이? 이거 결국은 이게 낭비를 줄이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청구서로도 반영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청구지... 청구서에 반영이 되어질 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다르게 명시를 합니다. 계속 들어봐요. A solar panel by the company can generate as much as 4,500 kilowatts a year enough to make you energy sufficient with reasonable use. 네, 결국은 여기에서 에너지 소스 자기네들만의 에너지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cut down on bills 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A solar panel 이란 얘기인 거죠. By the company can generate as much as 4,500 kilowatts a year 1년에 4,500 kilowatts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solar panel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은 enough to make you energy sufficient 충분히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정도라는 거죠. With reasonable use 적당한 사용과 함께라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정답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물었는데 자, A부터 D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By promoting reasonable use of electric power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홍보함으로써 장려함으로써 reasonable use 적절한 사용 무엇에 대한 electric power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solar panel에 의한 electric power 인 거죠. A, C, D를 한번 보시면 A에서는 By using brand new wireless technology wireless technology never mention 언급된 바 없고요. By selling power saving electrical attachments 라고 했는데 attachments 라는 것은 부착되어지는 부품이란 뜻인 겁니다. Attachment 해서 out이 되는 거고요. By providing an alternative for electricit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공을 함으로써 대안을 전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자, 근데 제안을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곳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에게 알려줬죠. Solar panel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회사만의 에너지의 소스예요. 대치안이 아닌 거죠. 주제품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4500kW 정도까지 만들어내줄 수 있으면 적정한 사용이라면 충분히 1년 내내 충분할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회사의 메인 부품입니다. attachment도 아닌 거고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내가 B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제는 Who will benefit from using the walk assist robot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walk assist robot을 잘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들어봅니다. Aside from solar panels Power Alternatives Incorporated will also showcase its latest wind turbines. 네, 근데 뭐 solar panels 뿐만 아니라 wind turbines 도 있네요. 그렇죠? These power generating devices for home and commercial use can also provide extra electricity and help owners reduce their electricity bills. The Global Robotics Pavilion is sure to draw much attention and fascinate visitors with its latest ventures into robotics. 자, Global Robotics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점들을 또 우리에게 제시를 할 건지를 한번 더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Known for its expertise in factory and household robots, Global Robotics is now designing medical robots that can assis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자, 근데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메인 분야가 어디냐면 Medical Robots 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죠.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자,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아까 전에 문제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Walk Assist Robot 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Walk Assist Robot 라는 부분에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걷는 데 보조를 해주는 로봇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Medical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막 전달해 줄 때 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어야 해요. 계속 들어봅니다. 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래요? With weakened leg muscles 라고 해줬습니다. Weakened leg muscles 그러니까 약해진 다리에 근육을 가진 사람들 걸을 수 있긴 하지만 근육 자체 힘이 딸리는 이란 얘기를 지금 해준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뭐래요? Walk Assist Robot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럼 37번에 Who benefit from using the Walk Assist Robot 라고 했을 때 People with weakened leg mobility 라고 보기 시에서는 얘기를 해줬죠. 그렇죠? Mobility 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Weakened leg 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내용에서는 Weakened muscle 이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결국 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라는 얘기를 뒤에서 해줬는데 보기에서는 Mobility 라는 하나의 명사만을 딱 하고 날려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시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38번에서는 Which does not describe the smartphones from Quanto Telecom Quanto Telecom 로부터 나온 스마트폰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개는 언급이 될 거고 하나는 언급이 안 됐거나 살짝 다르게 언급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8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놓치고 싶지 안 하는 부분이 바로 Telecommunication 일거에요.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겠죠. 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스마트폰이라는 키 프레인즈를 잡아냈었죠. Quanta Telecoms is joining Tech Expo this year to give you a glimpse into the next generation 스마트폰 that it plans to launch in the next 5 to 10 years.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Telecommunication 일거고 특히나 스마트폰 일거고 그 다음에 Quanta Telecom이 is joining Tech Expo 이번 Expo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38번의 D를 보시면 They're highly anticipated at the exposition 이라고 합니다. They're highly anticipated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No one would want to miss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할 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highly anticipated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보기 뒤가 언급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 들어봅니다. The Quanta Pavilion will showcase trend-setting smartphones 네. 뭐라고 합니까? Will showcase trend-setting smartphones 트랜스를 항상 트렌드를 앞서는 그러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They will set future trends 이렇게 얘기했죠. They will set future trends 그것을 지금 들은 내용에서는요. trends setting 트렌드를 세팅해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비보블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아주아주 기술력에 있어서는 앞서있기 때문에 또는 진보가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인기가 많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May soon fall out of use 결국은 얘네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38번의 C에서는요. They could replace popular smart phones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에서는 May soon fall out of use 결국은 사용되지 않겠죠. 라고 했다면 보기에서는 대체가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같은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 그리고 B 그리고 C 쫙 이어서 들었단 말이죠. 보기 A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are already on the market. They are already on the market. 그런데 Already on the market인 거면 엑스포에 그렇죠. 제시가 될 리 없겠죠.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에게 앞뒤에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아직 시장에는 내보이지 않은 최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8번에 보기에 A를 딱 봤었을 때 오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미리 하고 계셨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답은 왠지 A일 것 같은데 B하고 C하고 D가 언급이 되나 부분만 여러분이 확인해 해주셨으면 됐던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39번에서는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can most likely be said about the companies joining the exposition 이라고 했어요. 엑스포에 합류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 잡아내도록 합니다. Quanta will also be showcasing its latest tablet and notebook computers which will surely amaze you. The San Francisco Tech Expo will also feature a dozen other high-tech companies that are no less enterprising or cutting-edge. 네 그렇죠. 항상 최신식 no less 라고 했으니까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제일 앞서는 이런 뜻입니다. Some of them are quite new and eager to make their mark in the market but all will be presenting exciting products and ideas that you cannot afford to miss. 네 모든 회사들은 all will be presenting 다 제시를 할 거래요. Exciting products 흥미로운 제품들 and ideas 그리고 아이디어들 that you cannot offer to miss 절대 네가 놓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죠. They all have something new to offer the consumer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은 다들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엑스포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미 시장에 대시가 되었거나 이미 출시가 된 기술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다 들고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미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할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39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듣기의 흐름에 맞춰서 전개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따금식 내가 앞단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보기 자체에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이따금식 제시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또 잘 잡아내셨을 거예요. 문제에서 놓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를 첫 번째 잡아내는 게 관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잡아냈을 때 문제에서 제시하는 키프레이즈와 듣기의 내용과 매치를 시키는 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 a good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